이 올에 지금 판가름이 날 것 같아. 이 올에. 어? 팀장님 해제드? 어? 어? 여기 이렇게 물이 있네. 감독님이 저기 해제도 바라보는 게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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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았어. 살았어? 야세이! 설마. 에이 뻥치지 마 진짜. 야 살았어. 죽은 줄 알았잖아. 아 아래 위에. 우와 뭐야 저기. 감독님. 감독님. 왜 이렇게 애처롭게 서 있어. 왜 자꾸 살았어.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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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처롭게 서 있었어? 저거. 저거 들어가실려나 해가지고. 이게 뭐 어때서. 이게 물이 아니잖아. 물 아니에요. 아니야. 저거 빠지고. ㅋㅋㅋㅋㅋ 물 아니야. 감성이 있네 여기. 야 눈이 희널리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네. 어 근데 왜 저렇게 애처롭게 서 있었지? 10. 20. 10. 10. 10. 10. 10. 내가 문제가. 바닥이 촉촉해. 촉촉해. 아아아. 그럼 빛주의 말고 럽트럿. usu. iques. apperitter.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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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아 자세가 잡았나 아유 참 아니 촉촉해서 여기가 어이구 잘했다 와 잘 쳤다 와 쳤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스피링은 몇인지 말도 안 돼 이런 거는 내가 스피링지한테 알려줬잖아 이렇게 해서 싹 걸어가는 거 좀 맞았어요? 눈에 맞았네 눈에 맞았네 맞았어 맞았어 25m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아 골프를 롤롤롤롤롤로 하는 어 나팬 야 역시 롤맨 롤맨이요 쭈이가 아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아 지금 딱 좋아요 내가 요거 정도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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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요 내가 해 줄게 아니 기다려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좀 해줄게 흐흐흐흐흐흠 야 여기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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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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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했는데 못 붙이면 진짜 창피하다 왜 이렇게 잘 친거야 못 붙이면 창피한거 알지 피칭으로 굴려볼게요 롤롤롤 공포시키 롤롤롤이 많네 갈록을 배워가야돼 어 들어가라 아 롤이 약했다 야 이제 이거는 파팅 싸움이다 이거는 정식적인 정식적인 그거니까 그 일반적인 퍼팅 그린이야 파 아 안돌아 불쌔했다 불쌔했어 제가 먼저 하고 카메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불쌔했다 야 저거 찢기그린 잠깐만 찢기그린 이야 야 천상유튜버 야 천상유튜버 야 천상유튜버 보기 나 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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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 90 나 보기 플레이 자 신장 이거 넣으면 단독 선두 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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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꼭 넣어야 돼 지금 어? 비장해 비장해 나 단독 선두 와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핑크 워터가 살짝 도와준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골프는요 어 이제 뭐 비거리가 길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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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프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있어도 골프라는 운동은 사이넷 속에서 내공을 어디에 있든 헤쳐나가서 네 그 뭐 구멍에 동그랑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비거리가 뭐 그렇게 조금만 치겠습니다 네 조금만 때려주세요 불가피하게 좀 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 럼바라 맞았어요 아 요번에 내가 한 260 정도 갔을 거 같애요 아이고 뿡 아이고 이건 이건 어떻게 나갔어 나갔어 아 이거 좀 낮게 쳐보려다가 이거 슬라이스 하났네 야 이거 안 찰 수 있어 야 이거 오른쪽이 뭔데 오비야? 그럼 야 잠전거 하나 쳐야지 네 쳐야죠 쳐야죠 아니 쳐다봐 야 너 왜 그렇게 치는거야 아 예 좀 굴려보려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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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는데 딱 가버리네 저 페이드 어떻게 쳐야 하는지 알았어 이제 훅 안 나요 아 그래? 아 말이 많아졌다 당황한 게 너무 보여가지고 아브로 치는 거 봐 아브로 치는 거 어우 좀 맞았네 이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어 롤 봐라? 아니 무슨 롤이 오우 자 풀어 아니 무슨 롤이 무회성보를 쳤어 이렇게 아까 임표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한거야 역시 역시 배우는 자세가 돼 야 찾아보고 나가서 쳐 그냥 여기서 또 나가면 어떡하러 그래 kell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그럴 리가 없네 Zac 얘 한번 더 나가면 매장일까? 메스는 다시 다 떨어지나? 넷 바라이 불어도 네 낮게 쳐 볼게요 스포츠 최대로 말했어 최대로 말했어 최대로 말했어 그냥 화났네 우와, 지금 떨어졌어 와 캐리로 넘겼어 캐리로 최루야 다행입니다 요즘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감사하게 요즘 분들이요? 요즘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이 막 쭌니, B2B한 것도 몇 번 및 얘기 안 해 아 진짜? 5인 한 것도 한 번 뽑을 게 얘기 안 할 거야. 아 그 얘기가 나오긴 해요. 아 조금은 나오지.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 옛날에 우리의 많이 얘기해요. 앞으로는 귀엽게 한.. 귀 아파 죽겠어. 아 귀 아파 죽겠어. 한 4년, 5년 전엔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5인 한 잔? 어? 쓰레기야. 아 나 복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짜 쓰레기 될 뻔했어. 쓰레기야. 어? 나 이거 옛날이야. 근데 4년 전엔 슬로우골이었잖아. 이거는.. 아 우리 여기서 파 하나만 합시다 우리. 줍시다. 줍시다. 난 아까 바로 두 번이다 이거. 어 저도 파 했어요. 나만 못 했어? 네. 한 번도 못 했어요. 나 어쨌든.. 아 그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과감하게 우드로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우드로 흰이 어디 있는 거야? 이 공 감독님 잡으세요. 자 갑니다. 네. 예. 유샷. 잘 갔는데? 나 왜 이렇게 잘 치지 공을? 어? 나 왜 이렇게 공을 잘 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원래 옛날에 내가 이랬어. 당연한 건가요? 어 당연해. 옛날에 다 이렇게 썼어. 그렇군요. 2개 1, 3. 야아.. 야아.. 이거 봐.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쳐요? 응? 뺄까요? 그래. 여기서 찍게 여기서. 야. 하프로 가잖아. 하프로. 빨리 좀. 다 왔는데요? 야야야야. 빨리 빨리 빨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불었니? 오비전 왔는데. 아아.. 아 한 번. 오비나. 야 야 오비전. 감사합니다. 오비전 왔는데 여기로 와. 근데 이거. 어. 빼줬는데 못 치면은. 어? 그냥 그런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집단이 큰 그림 같은데? 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문제인 거야. 감사하게 드롭 받았으니까. 응. 차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자. 어우 미끄러졌어. 야 근데 잘 갔어. 아우 손 아파. 오 잘 갔는데. 손이. 마비가 왔어. 형 진짜 잘 갔어. 심장님. 네. 심장님 자리에서 80m. 80m. 아 땡큐 땡큐. 얼른 배? 에. 얼른. 말 걸지 말래. 말 걸지. 아 이거는 지금 붙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야. 미치겠다 진짜. 미치로 낮은 탄도를 쳐? 잠깐만. 공 치는 거 너무. 아이고. 안 가 안 가. 80이에요 여기? 네. 80이요. 80. 심장님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언제 끝나. 하아. 아 왜. 나 지금 잘 치고 있는데 좀. 아이씨.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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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겨 좀 봅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어. 야야야야야야. 진짜 잘 쳤다. 아니야. 바람 있어 바람 있어. 바람 저렇게 간다고? 잘 쳤어 잘 쳤어. 안 가 안 가는데 지금. 바람이. 요. 바람 엄청 세져. 와 이거 쎄하네. 야 난 비장 무게 쎄 될 거 같아. 비장 무게 안 될 거 같은데. 비장 무게를 버려야 돼. 아 지금 준 선수 지금 25m지만. 아 이거는 쉽죠. 네. 어렵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갈게요. 어이. 아 저기 저렇게. 몇 번이야? 58도요. 다 뺐네. 빼. 저 넘으면 고기구나. 아 씨. 계속 뻗인 줄 알고 있네. 자. 잘 봐. 앞으로는 하는 거. 저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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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옮겨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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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이. 저기까지 가지고 철저하게 골퍼는. 다 개선했었어야지. 아이고. 뭘 갈게 어때? 파터. 몇 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몇 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52도야. 네. 잘 돼요. 딱이죠. 몇 번 있는데. 58도.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우. 58도를 쳐본 적이 없어. 네. 그래도 이제. 58도를 쳤어. 저도 처음 쳐봤어요. 대충. 아 맞다. 네? 아 저기구나. 그니까. 저도 거기 맞추려고 하는데 실패해갖고. 아. 꿈에 실패를 할 거야? 이상한 데 맞아가지고. 그. 퍼트. 어프로치는 말이에요. 잘 칠 것 같아. 네. 뭐. 아유. 그냥. 치는 안돼요 이제. 아유. 잘 칠 것 같아. 아이쿠. 야 들어가지 마. 들어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다른 관심 DRC 거기 있었어요. 야. 쥔아 이거 내가 나야 돼. 핑크장님이 파 bait인 거죠? 야 야. 노 들어가지 말라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야 기타가 야. 야 깃땡아 너 들어와지 말라고 야 빼줄게 빼줄게 야 빼자 빼자 야 해탓사 어 여러분 해탓사 해탓사 이걸 넣어야 진짜 한타차로 안 받지 아 그래? 한타차로 진다고? 이걸 넣어야? 주타? 주타 아니야? 심장님 판대? 넣어야 보기에요 그러니까 심장님 원래 지금 단독 선두야 지금 아 맞네 아 그렇네 집중해 야 그리고 이런 버터는 쉬워 야 진짜 쉬울 거 같아 야 진짜 쉬운 거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 어허허허허 그냥 이걸 뭘 놓친다구 야 뭐 근처도 한 거 아니야? 야 오케이 줄게 이거 야 호랑 타지마 오케이 줄게 어 오케이 야 에너지 낭비하지마 야 그럴 수 있지 얘네랑 그러면 세타차져 지금 어 프로가 그럴 수도 있어 프로가 왜 여러분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 이부트 예선 8언더 뭐 칠 때도 있고 저 아니라 이거요 나 했어요 그치 저도 1등 했어요 예선 어 그치 앞으로는 몇언더였죠? 4언더 4언더 또 나이너래 나이너더 뭐 참 에휴 너무 쉬워 쉽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아 여러분들 거 뭐 야 제가 흑돼지 잘 먹을게 프로 프로라고 뭐 맨날 또 잘 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야 여기 날씨가 좋아졌어 여긴 왜 이렇게 길어보이지? 파 파이브인가? 심장님한테 딱 맞는 코스네 뭐? 하하하하 야 진짜 야 날씨 풀려가지고 지면 어떡할라 그래 그러니까 애가 전 이미 졌어요 안 그래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냐 아직 몰라 아직 세월 남았잖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길어보이죠? 파 파이브인가 봐 아 아 자 갑니다 아 잘 칠 것 같아 어우 여기 잘 쳐 임팩이 빡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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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그렇지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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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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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못 잡았는데 나왔어 나왔어 와 대박 팀장님 임팩이 장난 아닌데요? 임팩이 요즘에 요즘에 그거 하면서 나도 짱하며 쉬면서 길었어 길장 얘기는 한 2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원래 길다고 하면 이게 약간 이게 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좀 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세게 맞아 이제는 솔직히 말해줄게 길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줄게 네 다른 힘을 쓰고 있어 다른 힘을? 더블 액션을 쓰고 있어 더블 액션 더블 킥 더블 킥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더블 킥을 쓰고 있어 사실 더블 킥 쟤 멀리 가지 오우 형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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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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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쭌아 너 요 스타일 이쁘다 그쵸 이 클립랜드의 남색과 화이트 계열 되게 이쁘다 이쁘죠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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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를 잘했어 하프로 코디도 어? 되게 따뜻할 줄 알았어 이 챌린저의 이미지와 하프로 해적에게 팔랑팔랑 다리 떴는 이미지는 브랜드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 딱이야 딱 딱 딱 딱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 ій호 이 헬스ан 우와 야 얘 잘 친다 근데 왜 꼴찌지을 잘 키는데 저 스펙스팸 봤어요? 딱 쓰는 거 봤어요? 아니 안 봤어 어떻게 이렇게 런닝 있겠지 because 저기 딱 보면은 근처에 acá 홈 있어요 또 아 그래?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심장님 샤브트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 샤브트와 이 샤브트가 테스팅이야. 테스팅 중이야. 이게 원래 쓰시던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테스팅 중이었어. 지금 사실 아마 솔직히 말해줄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심장 샤브트 왜 안 쓰고 있냐고 하는데 두 개의 샤브트가 종류가 달라요. 신형? 신형인데 신형. 똑같은 심장 샤브트. 더블 액션. 더블 액션. 더블 액션인데 약간 다른 감성이 더블 액션들이라 이제 어떤 게 맞냐. 근데 사실 지금 첫 테스팅용이 괜찮아. 저거 언제 출시해요? 아직 미정인데 이제 완전 완벽하게 테스팅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테스팅은 끝났는데 실내 테스팅이 나와야지. 근데 지금 멀리 가지 않아? 지금 멀리 가지 않아? 임팩이 다른데? 에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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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야죠? 야 진짜 눈이 거의 600만불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였지? 어 잠깐만. 여기 중간에 끊어봐야 되나 보자. 근데 이게 공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아이고 잘못됐네. 여기서 보니까 150만 돼 보이게 돼. 알아서 잘 쳐 볼게. 네. 아 이거 좀 많이 봐야 되네. 일단 여기 물리법 책상 왼쪽으로 가죠. 그쵸. 현체는 간대. 아 지르려고? 여기 팝5야? 생긴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일단 쳐보게요. 그냥 그렇다고 끊어가기 너무 아쉬워서. 역시 웨어의 이미지와 화나사의 이미지가. 공격. 챌린지스럽네.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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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웨어의 몸집과 브랜드 이미지가 딱 맞아. 자 갑니다. 네. 오우. 야 핀팔쓰. 어 붙은 거 같아. 진짜 붙은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네. 그런 거 같아. 진짜 붙은 거 같아요. 어 그런 거 같아. 저는 영원히 안 느껴지는데. 아니 진짜 붙은 거 같아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앞에 해조드가. 너무 겁나지 않아 이거? 겁나죠. 이게 뭐가 있는 걸까? 겁나긴 하는데. 응. 끊어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뭘 알아야. 도전. 도전 정신이 있어요. 도전 정신. 어 야 진짜 백스펜이네. 어 그러네. 진짜 쭈니게. 야 무슨 드라이브가 백스펜이 걸리냐. 그래. 이빨 치워. 그쵸? 어 뭐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뭐. 이상한 게 묻어 있어가지고. 어 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저쯤에서 롤드 했어. 그러니까. 저쯤에서 롤드 했어. 아 아파. 이거 진짜. 어 갈려고? 쏘는 거야? 얼마 남았어? 모르겠어요. 아 예 잠깐만. 160? 어 그러네. 160이네 160. 이게 팝보이브야? 모르겠어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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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이제 본연의 모습이 나오네. 그래. 이렇게 쳐야 이게 프로지. 디버 디버 디버. 야 쭈니랑 저랑은 이글. 어 쭈니 거 완전 잘 쳤네. 완전 잘 쳤다. 쭈니 이글. 이글 찬스. 그러면 너 이글 하면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어. 너 그동안 발시받고 멸시받던 거 다 해소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얼마래? 아 이거요? 자 삐빅 70m 저거 찍어줘야지 저거 지금 챌린저 지금 추운 게 떠올리는데 이거 지금 컬러하라고 내가 볼 때는 와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챌린저 바코드도 있어 야 73 어 진짜요? 어 룬 레이저 정확하죠? 죄송하다 이거 많이 배웠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는데 디봇 위에 있네? 그냥 빼요 빼요 빼세요 빼세요 어? 아니 그냥 좋아 이게 이게 좋다구요? 진짜 이 디봇이 이게 뭔가 떼장이 덮어놓은 데 위에 있어 자 고우 프리미 뭐하세요? 좀 좀 저 찍었어야 되는데 73 여쒸 기타 바운스 조금 큰 거 같죠? 조금 누가 봐도 큰 거 같아요 어 여기 해조드가 딱 야 진짜 딱 야 무서웠네 내가 공략을 잘 했네 여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질렀으면은 맑은 소리가 낫겠다 함 너 뭐 핫하이브야? 핫포에요? каждом 야 핫포 이글 찬스 아쉽게 이글은 못했지만 제 생각엔 좋은 팔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디죠 버디 찬스에요 그쵸 이정도면 좋구나 버디 찬스야죠 쭌니야 화이팅 쭌니 이글 이글 한번 가자 쭌니아 우측에서 살짝 그래 그동안 괄취받고 멸취받던거 다 한방에 다 터뜨려 그냥 단독 손두 자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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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이글 아아아아 버디 버디 감사합니다 버디 버디 감사합니다 훌륭했어 훌륭했어 너 이거 오케이 해줄게 버디는 자 신촌님 아까 하프로님 굴러오는걸 보셨단 말이죠 손으로 굴려보고 화평 넣고 빈스윙 두번 하고 아 뭐야 막 튀어 막 튀어 야 선두가 바뀌겠다 그렇네요 선두가 바뀌었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뽑아드릴까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 가다가 이 얼음에 치고 이쪽으로 가고 얼음계산 들어갔다 얼음계산 여기 가다가 치고 이쪽으로 갔다가 요 얼음에 요렇게 가네 알았어 알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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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와 자 하프님 버디 퍼 어 오케이 여기서 버디가 나와 내가 버디하면 내가 1등이야 하프로님은 넣으면 한타로 이기고 빼면 심장님이랑 동타 역시 프로는 달라 역시 우리 핫프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이분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반동 선두 반동 선두 반동 선두 아 아 아 아 좀 한번 이겨보나 했더니 아 아 하독사같이 하독사같이 어 아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왜 아 이거 뭐야 우와 야 챌린저 아 굳이? 굳이 이런 이렇게 왜 이렇게 확정적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땡기니까 땡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좀 편해요 아 이거 진짜로 열을걸 아 잘 잘 감사합니다 이야 예쁘다 하프로를 위한 옷인가 봐 그렇네 어? 뭐지 그냥 움직이는 그냥 PPL이네 하프로 움직이는 PPL이야 하 아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 있네 하균 선수 자 여기 우리 여기 저기 그 눈 위에 가도 노터치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터치 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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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참 좋다 여기 앞에 오늘 뭐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긴 저긴 우리 좀 행운이 필요하다 하 제발 잔디로만 가야돼 잔디 저는 잔디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대박 때려야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 오케이 팀 좀 야 야 진짜 멀리서 뻘러친다 아까 딱 그 슬라이스 나고 감 잡았어 아 따뜻해라 아니 아까 아까 그거 생각해? 슬라이스 난 거? 아니 그때 감을 잡은 걸 생각한거죠 아직 아기니까 어 이거 조끼 되게 따뜻하다 그래 클리브랜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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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롤롤롤 롤롤 우와 우와 어디까지 가? 저랑 똑같이 갔어요 그니까 뭐 떠서 날아가나 십자님처럼 이렇게 가나 거리면 별 차이 없는 거 같아 탑법이 탑법 탑법 그니까 탑법이지 탑법 지금 오르막이잖아 그럼 오르막이니까 딱딱한 걸 알고 그렇지 딱딱하니까 나 잔디야 나 잔디야 나 잔디야 야 진짜 잠깐만 나 잔디야 잠깐만 나 잔디야 롤롤 어디야 어디야 잔디에요 잔디 잔디야? 네 건든 거 아니에요 안 건드렸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 야 어떻게 쩔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ㅇㅇ 어떻게 이렇게 딱 아 아 오 마이 갓 뒤땅스 so much 뒤땅스 또 머치 뒤땅스 쟤 이상해? 아니 눈 치우다가 지금 발을 때렸어요 복숭아 뼈를 아 진짜? 네 왜 저러는거야 진짜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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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그거 때리실 때 발 안 때리게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야 중심이 안 잡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서 약간 뒤딱 난거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 가만있어봐 아 90수 90수 예스 아 어디 치는거야 아이 잘 쳤어요 아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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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참 화이팅 올라갔다가 내려왔네 공이 그렇네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네 아 아파 화이팅 화이팅 우와 벙글샷 쳤어 대박 야 이걸 왜 벙글샷 치는 네? 잘 쳤는데 망했어 아 잘 쳤는데 망했어 잘 쳤는데 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일까 잘 쳤는데 망했다 잘 쳤는데 망했다 잘 쳤는데 망했다고 하트 잘 쳤는데 쳤는데 무슨 얘기일까 내가 제일 잘 쳤어 하프님이요? 어 그럴 니가 너 여기 맞았거든 어? 여기 맞았는데 갑자기 부스터 잡았어 부스터 하하 하하 여기 이거 심장님꺼구요 네 이게 심장님꺼구요 이게 쭈니꺼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 쳤으니까 제가 카메라 잡을게요 하하 아 이거는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데 아유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채를 세 개나 갖고 갖다 드렸잖아요 하하 하하 자 이거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간다고 하하 오오오오 우와 잘 쳤어 근데 오케이는 안되겠다 이거 야 근데 쭈니꺼이 나 보니까 네 오 불쌍 하다 야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 잠깐만 이거 홀스테리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 하하 마크하겠습니다 그거 다 치 그거 치우는 건 되잖아 그쵸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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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이쪽으로만 터뜨릴게 참나 손이 어디 있어? 저 바로 앞에 있죠 아, 저거 눕힘 힘들지? 저거, 저거 외치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외치치고 있잖아요 야, 그림을 해서 야, 뭐라고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눈이 쌓인 게 아니라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래서 이 튀는 거를 잘 계산해 두 번 백승 팔로우 하는 거 도련미를 보란 말이야 네네 오? 어디? 대박이다 도련미예요 오 주나 배워 이건 다른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거를 다 계산한 거지 아니 아니, 봐봐 이게 이 눈이 있잖아요 네 눈에 그 이렇게 미끄러블 짐을 이용을 해야죠 컬링이에요? 미끄러짐을 이용을 해서 경사를 안 먹는다가 믿고 그냥 빡, 질러야죠 알겠습니다 라이, 라이 닦고 계셨어요? 아니 걔 지금 기를 줘 나 3개 나 3개, 나 3개죠 3개 네 와 진짜, 진짜 잘 친다 이, 이 이 얼음판에서 5분 후까지 계속 보기만 하시다가 버디버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정희야 거고 치는 데서 사이클 버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매너가 이렇게 뚫고 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잘하면 흑대지 안 사도 되겠는데요? 그니까 내가 볼게 사이클 버디 이건 OK 이건 OK 심장님, 뭐에요? 딱 보기 보기 야, 글도 빼냐 아, 이상해 자, 그럼 너 이거 넣으면 동타 아냐 그렇죠 동타라고? 이거 넣으면 동타에요 야, 왜 지쳐도 돼? 그럼요 오? PGE에서도 저기 저슨토마스가 이렇게 쳤잖아요 어떻게 치야 되지? 근데 대신에 크린을 치면 안된다 드림이 치면 안돼 크림만 치면 안된다고요? 어! Hein Grin을 치면 안 되지 공만 쳐야돼 ait 잘 쳤다 잘 쳤다 나 거꾸로 치고도 치고도 버퍼링이 걸려 가지고 야 2월 레전드네 나는 골프가 한 6월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가면 갈수록 복잡하십니다 팀장님 이제 마지막 콜에 저랑 동타이십니다 동타라고? 나는 그냥 1등이지 우리 어디가 뭐야 마지막 콜이 누가 하자 근데 어 끝난 건가? 아니지 근데 몰라 그렇죠 모르죠 지금까지 몰라 모르죠 지금 저는 알겠는데요 세타 차이지 세타 차니까 전 알겠어요 아 그렇다고? 왜냐면 저는 고기는 안 사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어? 골프 장갑 벗어봐야죠 난 이미 알겠는데? 장갑 안 벗으니까? 난 알겠는데? 난 안 벗을 건데?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찰랑찰랑의 이미지가 이사님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최고야 최고 브랜드의 이미지와 찰랑찰랑 뭐야 파슬이야? 막 구리이지 막 구리? 파슬이야? 그럼 난 알겠네 양파만 안 하면 되니까 됐네 오케이 아 야 근데 이거 또 오너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림이 통통은 피해가지고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저거를 뒷박스를 무조건 저기서 치기로 하자 오케이 아휴 꽉골 150 150 150 다 붙여요 네 150이니까 가만 보자 가만 보자 그러면 그러면 겨울 골프는 말이에요? 하하하하 어? 이 겨울 골프는 말이에요? 챌린저 아이쿠 아이쿠 여기 150이라고? 네 아이쿠 어이쿠 아이쿠 어디 간거야 미치겠다 완전 잘 찼어 완전 잘 찼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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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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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0이라며 150 150 150 풀이 안 보이네 아이쿠 진짜 잘 갔어 이야 잘 갔어 잘 갔어 진짜 잘 갔어 진짜 잘 갔어 야 나 방향도 진짜 거의 핀빨이었어 지금 아이쿠 손 아프겠다 우와 잘 쳤다 어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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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서 지금 뭐야 이게?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이 뒤로 왔네 네 150이라며 네 150 딱 봐도 이거 눈내점 150 아니에요 지금? 눈내점 150 아니에요 지금? 눈이 안 지금 눈이 안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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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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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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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흑대집 150이 아니면 반전이 네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접수 팀장님은 다 가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150이 아니면 완전히 오..잘 갑니다 어우 손 아파 아우 손 아파 엄청 잘 쪘어 스윗스팟에 그냥 딱 어? 아이고 너무 짧다 이게 짧다고? 150 맞죠? 150 절대 아니에요! 186! 하하하하 야! 186! 아니에요! 찍어봐! 찍어봐! 야! 찍어봐! 찍어봐! 하하하하 흑돼지를 누가 사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저는 순위권에서 이제 아 진짜 기가 따갑다! 기가 따갑다! 저도 응승확정이고 이 두 분 중에 누가 과연 누가 흑돼지를 사느냐 빨리 말해 말로 걸 부르시네 이거 봐! 내 공 괜찮잖아 지금 하하 완전 잘 쳤네 아 나도 잘 쳤네 하하 어 뭐야 와 흑뚱이다 흑뚱이다 어 이거 타이틀 내꺼 어? 저 위에 있네 저 위에 있네 저 위에 아 이거? 저 위에 있네 저 위에 보여요 쭉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쭉 그대로 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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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위에 있네 눈 위에 굉장히 딱 150 쓰셨네 이거 맞네 동촌볼 야 쏘가들 제대로 쏘갔어 그러니까 이건 쏘가들 보통 쏘는 게 아니야 괜히 1등 해가지고 흑연지 삼겹살 얻어먹으려니까 미안해 죽겠네 아휴 볶음이 맛있겠죠? 일단 많이 드세요 아 추워 죽겠네 야 이게 무슨 짓을 쳐야 되냐? 벙커자트로 쳐야 되냐 이거 하체를 잡고 뻥깔자치듯이 아니에요? 좋았어! 하체를 잡고 뻥깔자치듯이 와 안돼! 심장님! 잘 먹겠습니다! 하프란트 쏘았어! 하프란트 쏘았어! 야 제대로 쏘았어 일단 다행이다! 박히지 않아서 아 박히지 않아서 벙커자트로 치즈 이건 심장님 하신거 딱 봐야겠다 제발 야 내가 우승 합정할께 다행이다 hur olmak 이거 너무 잘 치신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행이다 잘하면 비기겠는데? 야 대단하다 이게 연륜이지 그게 왼쪽으로 가는 걸 튕겨서 여기로 가네 아까 얼음 막 만지시더니 저거 다 계획하셨네 제가 챔피언포 먼저 할게요 챔피언포 먼저 할게요 챔피언포슨 해야 되니까 진짜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어울린다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어울려 두 분 2등 싸움 하세요 2등 싸움 주세요 두 분 2등 싸움 하세요 쭈니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몰라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집장님 이렇게 못 넣으면 비기는 거야 어 규리 홈바인 해야 돼 한만 하네 그래 제가 보니까 먼저 할 수 있어 우리가 총 10인분을 먹을 거니까 5인분 5인분씩 싸는 게 있네 10인분이요? 나 혼자서 5인분 먹어 그러니까 더 먹어야죠 그래 거기다 맥주 값도 있고 소주 값도 있으니까 10인분이 맞을까 12인분이 맞을까 10인분이 맞을까 10인분이 맞을까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왜 왜 마무리해 자 그러면 심장님이 넣으시면 동타 아닌가? 넣으면 동타 못 넣으면 심장님이 꼴찌 기대된다 곰 골로오는 걸 찍어야겠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지금 드리길래 진짜 깜짝이야 잘 먹겠습니다 역해드릴게요 프린징 하시고 어디가죠 저희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우승자는 역시 요래 요래 삶의 경우인가 요래저래 눈썰미있는 학연 프로 5번홀까지 연속 보기를 했어도 골곤면 역시 우리 역시 장갑을 벗어봐야 된다는 걸 큰 교훈을 남기셔서 큰 교훈을 주신 우리 하기현 프로님 역시 우승송 한번부터 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춘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즌에 대기 바랄게요 안녕 안녕 아이 고생하십니다 이런 작품을 좀 봐야돼 여기 오면 도북 포털을 보면 이런 작품이 있겠네 여기 먹어봐 여기 되게 고급지다 맛있는데 나 배고파 이거 맥스 안 쓰게 이걸 먹어봐 이 작품을 보는 거야 아 망했네 수영복을 갖고 있어요 하나 샜까 수영복 그래도 되겠는데요 따뜻하겠다 아니 수영장 있는 걸 욕조 있어요 욕조 있어요 아 여기 비싸겠다 여기 오 비싼 거 같아 심장님 선생님! 제가 여기서 살게요. 이거네. 나 제주도에서 살래요. 산다고? 잘 됐다. 보내고 주자. 여기 하고 있으면 내가 가족끼리 올게. 부부에 뽑으세요. 같이 뽑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거 반죽에 걸ença. Euch tone layer. 오årt, 맛있는 거다. 진짜 기가 막힌 거. 기본템인 거 같은데. 기본템이라니 정말 좋은건데. 웃으신다. 봤어? 뭔데요? 핸들 디퓨저. 오TERB사람 volt. 오오오. 저예요 감독님. 저예요. 니는 안녕하세요. 이 상품은 apart me, 하ma. 핸들 디퓨저가 몇 분짜리야? 하의 ...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건가? 아니, 타예요. 맞아. 무슨 말이에요? 저희 메뉴판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세 분에 걸쳐서 테이블에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안티파스토와 샐러드. 뭔 얘기인지 알아, 자신들. 이거 와봤어야지 뭐. 와 봤어야지. 처음 와봤어요, 여기 이런데. 저는. 저런데 좀 와봤어, 저런데? 아니, 저는 뭐. 이런데 좀, 이런데 오면은 노래도 이런 걸 딱 좀 고풍스럽게 틀고. 까빙룡아. 2001년산.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하겠어. 뒤집어, 뒤집어. 하겠어. 이런데 이미 누가 오셨다. 포스카나 호텔 오시면 이거 꼭 드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꼭 드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 맛이 어때? 기가 막혀. 대박이에요. 겁나 부드러워. 우와. 이거 좋아한 거예요. fen 나 언 finance 비퍼럿 يف